서울란드 고향에 왔습니다. 고향만두 와 옛날 생각합니다. 이거 보이나요? 둥실비행선 둥실둥실 제가 저거를 한 두 달 했습니다 건너편이 더 멀리 보이나요? 저거를 한 세 달 정도 했죠 건너편이 너무 많이 납니다.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콧물이 나네요 이게 스카이 엑스 블리치 보면 루키아가 처형될 때 처형대의 납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안탐 진심 안탐 너무 무서워 제가 정말 타고 싶었지만 저는 내일 백신 맞아야 돼가지고 백신 맞기 전에 위험한 행동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신 맞으신 분들이 먼저 탄다고 합니다 네 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요리사 맞죠? 요리사 조심하세요 요리사님 광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집중소조사 맞죠? 아멘 우와 계속 올라가 2 1 2 1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5 6 6 5 5 6 6 5 5 6 6 5 6 6 7 6 7 7 7 7 8 9 11 11 11 11 12 12 12 13 12 13 13 14 14 14 15 15 15 15 18 15 15 20 20 15 20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야 월드컵 이거 진짜 엄청 어지러워서 타시는 분들이 매번 내려달라고 했었거든요 타본적은 없는데 궁금하긴 한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맞아 안절레바 이렇게 돌아오는데 월드컵 전반전부터 출발합니다 즐거우시면 되세요 야 옛날 생각 안다 이걸 타다니는 애가 한 번만 남았어 이 다음에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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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100번 타iful 다리 안들면 안돼 박현 myślę 일단 보통 손쪽이 더욱더 꽉 잡아주세요 자 후배자 갑니다 유호! 잘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데미지다 또 어지러운데 괜찮았어요 이거 70 70 70 70 아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감전이 아니 만지는 위험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블락홀 이천 블락홀 이천 타러 왔습니다 아 이게 떨어지는 나라구간이 적어요 이게 엄청 적어 하하핳 하하핳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롤러코스터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가 무서운 느낌이 더 없어서 석호 할 때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코스오븐들이 많았습니다. 실제로 예헤이 예헤이 어! 여기 떨어진다! 어 밑에가? 떨어진다! 어! 우군요! 우아후! 우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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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소리 왜 잡아? 나 목에 목 시길라 했는데 그냥 목 세워버려가지고 하하하하 아하하 물에 비해 다 사버리시네 아 물 찾아났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푸름라이드 순한 맛 어 재밌습니다 하하하하 킹바이킹 바이킹이 제가 후예로써 서울랜드 바이킹 안 타볼 수가 없죠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discipline 얍 기다 위아래로 풀어주시고 설명 하나 이상 하하하하 예 엯 으아아앙 이게 회의 개인적인 느낌은 안전바가 두꺼워가지고 그 막 방광이 위로 쏟는 느낌이 덜 납니다 무서운 느낌은 좀 덜해요 확실해 무슨 맛인지 보여줘야지 음 아 이런거 먹다 밤이 되니까 더 다른 느낌이네요 낮에는 이거 그냥 다리로 보였는데 확실히 밤이 멋있긴 하다 루나파크 글자 내려온다 글자 서울랜드 안녕